이사람 사례! 하하하하 아니 원 씨 뭐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펜서가 올리고 있습니다 원 씨 날씨 여긴 왜 들어오신 거예요? 향수하시려고요? 됐어 됐어 네? 됐다고요? 잠깐만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진짜 대기 좀 하자 테스터 테스터 왜 테스터 해본 프레임 오래잖아 오늘 희생이 하고 과연 프리마 아주 신나셨네 배 씨는 2명이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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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또 페스틸 아 저분들? 네 그럼 화이트 화이트 내가 먼저 할게 오 진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 다리 어? 저 여자 뒤에 등도 구매 저 저기 나 받아? 오 진짜 이렇게 바로 가신다고요? 가야 돼 야 가야 돼 오케이 이게 이제부터 진정한 헌팅의 달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근데 그 금지어 같은 거 있어요? 헌팅할 때? 어 기분 좋네요 좋죠 아 금지어 있지 금지어 멘트하면 이거 절대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거 많이 하잖아 친구랑 게임에서 져가지고 저 술 한잔 받을 수 있을까 아 이런 거 이거 진짜 완전 개XX인데 그리고 아 저 원래 진짜 이런 거 잘 안 하네 너무 그쪽 이쁘셔 가지고 뭘 안 해 안 하게 맨날 하는 거지 몰라 그거를 그리고 몇 명이서 왔어요 열 몇 명이서 왔어요 두 명이 빨리 보이는 아 그렇죠 누가 더 와? 나이티야? 뭐야 뭐 친구 갈 거야? 그리고 요거 아 저기 기분 좋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오늘 뭐 쟤네 오늘 바로 그럼 요거 하면 안 돼 요거 어 어떤 거 어 거기 뭐 묻었다 아름다움이요? 아 이게 이게 아 오늘 보면 안 와요 왜 얘네가 헌팅 달인인가 어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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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서 저 가지고 가서 소라인 잔만 얻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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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래 진짜 이런 사람 아닌데 네 아니 진짜 오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안녕 네? 나이 말한 거라 네? 나이 말한 거라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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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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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뭐가 돼 뭐 내가 그 멘트 하지 말라는 거 뭐 그대로 골라서 하고 있냐 어떤 멘트? 몇 명이서 하냐고 왜 물어보는데 두 명이 뻔히 보이는데 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뭐 그래 뭐가 묻었다 아름다운 게 뭐 뭐 아 야 너도 묻었다 뭐 못생긴 병신아 뭐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너 왜 꺼를 얘기를 하냐 지금 아 이게 뭐야 아 한국 사람 아니네 뭐지 전진이야? 전진이야? 이거 왜 하는 거야 한국 사람 데려올게 그러면 데려와 어 데려올게 데려와 데려와 그럼 인정해줄 거야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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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그래 어휴 그래 예 가세요 예예 아 괜찮아 괜찮아 뭐 급한 일 있으면 가야 돼 뭔데 뭐 여기 숙집 사장이야? 어 뭐 손님을 배워라고 하는 짓 있어 아 급한 일이 있어 뭐는 급한 일이 있어 아 진짜 이 얘기를 들으면 저 보내줄 수밖에 없어 계속 싫다고 뭔데 집에서 에어컨 안 보고 에어컨? 18도로 맞추려고 말도 안 되는 사람 지금 에어컨 100만대 엄청 나와 집처럼 아 어? 그냥 병신 같은 멘트 하지 말라니까 자꾸 맨처 그걸 왜 하는 거야 뭐가 뭘 뭔가야 잠깐만 여기 이거 묻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잘생김 이런 거 아니 여기 여기 묻은 거 같은데 이거? 춘장? 점이라 왜 어서 PD 동생새끼야 존낭부지하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잠깐만 여사 두 명 얻어 어 이거 오 대박 오케이 대박 대박 오케이 나 왼쪽 왼쪽 꺼놓은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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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분담을 해줘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먼저 내가 케이스를 했잖아 센터를 했잖아 옆에서 같이 이렇게 근데 한 명한테 몰리면 안 된다고 가 아니야 이거 작전 짜야 돼 야 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일단 작전 짜 너 우리 끄가야 돼 이거 아바타지 아바타운 팀? 어 아바타운 팀 그럼 아바타운 팀이 뭐예요? 에어팟 뽑고 어 여기서 지령 내려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에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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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팟이라고요? 에어팟 유미티드 에어팟 에어팟 들려요 그게? 어 들려 들려 말해봐 어 들려? 어 들려 어 오케이 어 차라리 씨 어 어 오케이 어 에어팟 아니 이거 샤옥 부스기장 아니에요 이게 뭐 샤옥이 아 그래서 일반인인 거야 우리처럼 이게 프로 홈팅너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샤옥이면 들리지 않죠 해봐 야 들려 안 들려 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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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들리잖아 아 그래요? 피디 동생아 좀 세상을 살아라 홈팅해 출발? 출발? 어 출발 출발 들려? 어 들려 들려? 어 에어팟 잘 들려 이제부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긴다 에어팟 잘 아 안 떼먹어 한다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 어 네 형 형 플레이 좋아 플레이 좋아 오케이 좋았어 야 사인하러 사인 해달라고?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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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는데? 장원 형 아니냐고 물어봐 장원 형 그냥 장원이 형인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 맞을 것 같은데? 싸움 되게 잘하실 것 같아. 어? 야.. 내가 볼 때 3대 570일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 빡빡 때 시시는데? 어? 좋아 좋아. 그러면은 유튜버 아니냐 물어봐. 유튜버? 유튜버. 오케이. 혹시 유튜버하세요? 어? 유튜버예요? 네. 유튜버예요. 유튜버래? 어! 어 그러면은 그쪽을 내 마음속에 구독하겠다. 어? 그쪽? 그쪽 나은 구독하십니까? 어? 어? 아.. 좋아 좋아. 그럼.. 잠깐만 이번.. 만친 것 같아. 야 만.. 야.. 지금 만친 거 아니야? 존나 최소 지금 민영이. 야 개만친 데. 어? 잠깐만 와봐. 잠깐만 와봐. 인사하고.. 잠깐만.. 아 저 근데 진짜 한국인. 아니.. 외모가 너무 예쁘시고 위협적이셔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안 예쁘다는 게 아니라 형 다 ㅈ 된 것 같아. 야 일로 와. 말렸어. 일로 와. 말렸어. 말렸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장난 아니야. 왜? 귀가 장난 아니고.. 어.. 귀 엄청 세다. 내가 볼 때 이정격 주기 하시는 것 같아. 오.. 잠깐만.. 오오오.. 오오오오.. 다시 가. 그럼 내가 이번에.. 이쪽 볼 동략할게. 내 여자친구? 벌써 여자친구가 된 거예요? 아 내 미래 여자친구 될 거니까. 쌍둥이 형 물어봐. 혹시 쌍둥이세요? 쌍둥이? 아니요. 왜요? 쌍둥이 아니라고요? 아니래? 어. 그럼 세상에서 그쪽이 제일 이쁘겠네요? 아.. 그럼 세상에서 그쪽이 제일 이쁘겠네요? 하하하하하하 왜 켰어 왜 켰어? 오케이. 우선 보여요. 뭐가 좋다고요? 숟가락 좋아요? 어, 이거 좋죠. 야 여기.. 혹시 저희 술이랑 같이.. 마실 수 있어요? 허리 아프시죠? 아야 머리 아파. 아.. 확신해. 앉으라고? 확신해. 안 지라고? 대자나. 대자나. 먹히잖아. 이게 먹히네요? 된다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먹히지? 지금 저 여자친구, 미래 여자친구 지금 나한테 98% 넘어왔어. 벌써요? 땀이 엄청... 네? 땀이요? 귀엽지 않아요? 왜요? 맛있어. 아, 맛있어? 아 그렇게 먹시면... 승계... 잘생겼어요? 승계 잘생겼어요? 나 이거 써져서 저거랑가요? 저거랑가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크림 아 미안한데 저 나거 다른 남편한테.. 꼭 스케치로 하지 마 이거 진짜.. 촤 아니 그럼님 중에 어떤 스타일이 더 뿌리있으세요? 어떤 스타일이 있으세요? 어필 한 번 해보세요 아 밤에 좀 쎄요 많이 쎄요 속눈썹 자기꺼에요? 응? 속눈썹 자기꺼? 왜요? 아름다워서? 주꺼야 자기꺼 아니에요? 응 내가 자기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받지 않아요? 받지? 아 자기가 되겠는데 어 자기 아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요? 몰라요? 어? 모르지 왜 모르는 줄 알아? 왜? 지금 나랑 잘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남낼지가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지금 모르는거야 선택이 하려면 둘 다 greater boyle 진짜로 진심으로 응 자기가 생각 잘 해 저도 참 밤에 세댄 스텝 파이Mike 요오옹 아우 피할 텐데 센 남자 별로 안 좋아해서 약해요 ㅎ ㅎ ㅎ ㅎ ㅎ 아 치열텐데 ㅇ 약해요 ㅎ ㅎ 어... 허세였어요 ㅎ 약해요 저 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맞춰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분한테도 한번 물었죠 오 이쪽분은 누구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더 괜찮은지 저거 약해요 저거 약해요 저거 약해요 샌너부터 좋아지셨어요 샌너부터 좋아지셨어요 개? 개? 개 진짜 아아 뭐야 둘이 밀당하는구나 나 아 나 밀당하는 거네 아이 아이 귀여워 아이 매력있네 깍쟁이들 아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요 뭘 다시 한 번 생각해 나 나 내가 맘에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저어는 끊이란 저어는 끊이란 저어는 끊이란 다시 이쪽하고 손 마셔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사랑했다 네? 사랑했다고? 어? 야 그럼 너 안돼 다시 받아줘 받아줘? 그럼 여자친구랑 다시 그럼 저거 한 잔 따라줘 아 저기 하나 수업이 형은 왜? 아 잘? 아 잘? 응 저거 뭐야 지금 지구의 중력으로 혼자 다 갖고 있어 네 그런 거 그런 거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의미인가요? 지금 지구의 중력을 다 받아가지고 얼굴이 좀 짜부댔잖아요 이렇게 저 얼굴이 빠뜨되잖아요 괜찮아 세상은 개성으로 살아라니까 야 우리 잘할래? 아 자기 술이 없구나 우리 비현이 몇 살이니? 우리 미현이 허언증이 있구나 우리 미현이가 허언증이 있어 우리 미현이가 허언증이 있어 짠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 어우 마셔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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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사귀는 건가? 하하하하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확신이 있는지 어떤 확신이 있는지 저 저 아 내 여자라는 답이 왔습니다 무슨 일 우린 우린 닮았어 뭐? 우리 닮았다고 닮았다고? 사과해 우리 사과를 해 우리 미현 씨 부모님한테 사과하라고 이렇게 예쁘신 딸을 어? 낳으셨는데 어떻게 뭘 얼굴이 닮았다고 너가 뭐가 됐냐 아 근데 닮았어 우와 얼굴 크기 봐 얼굴 크기 장난 아니야 어? 형이 자꾸 내 여자 뺏어가니까 내 여자라고 내 여자라고 내 여자라고 너는 내 여자아니까 미현 내 여자니까 야 미현이랑 어울리는 노래를 불러야지 미현 너무너무 내 여자라고 미현 너무너무 아기좀 풀어야지 자랑해 왜 괜찮았지? 도로쥐 깨깨깨깨깨깨 야 보르기야! 바른다! 가라! 가라! 왜? 여기 기회에 따라서 가지 마주치고 났지? ㅋㅋㅋㅋ 자기야 다른 남자 술 따라주는 건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친구 짠짠짠짠 짠짠짠 이 차갑니까? 어? 이 차차? 어? 오케이 가 아는 순 있어? 우리 미현이? 오케이 이 차가 아 미현이 나한테 멀췄다 아 이 차가 이 먹고싶어요 우리 미현이가 먹고 싶은거? 아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를 한 번 해도 아니 아니 어느 정도인지를 좀 그래서 두 사람인데 회는 먹어야지 아이씨 오케이 아! 킹카레는 안 돼요 아 왜? 저.. 광어 무럭 정도 좋아하나? 아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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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봐 광어! 광어! 잠깐만 그럼 여기를 지금 떠야 될 것 같은데? 뭐를? 광어 형 얼굴 광어져라 내가 팀플을 줘 아 미안 팀플 오케이 지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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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좋아해 우리 센채도? 우리 센채도 왜 좋아해? 둘 차제 오케이 우리 센채도 안 먹어 아 미안 어 우리 왜 우리 센채도 하고 싶은데 어 미안 처제 미안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양보할게 야 지금 봐봐 아 양보할게 양보할 거야? 양보할게 그러면 대선 먹으러 가자 오케이 대선 먹으러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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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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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너무 금방 빼는 거 아니에요? 어 저기요? 어 오케이 갔다 와 화장고 치러 어? crwn 아이씨 호들 rejected 어 가요 어 오케이 빨리 와 자기야 어 우리 미현님 빨리 와 어 가...야 갓 갔지? 나한테 옮은 거 잠깐만요 왜 네 화장실 저 안쪽에 있는데 저기 저기 여기로 갔다고? 여기로 갔다고? 네 아니겠지 잠깐만 형, 우리 에어팟 훔쳐갔는데? 아니야!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미연이 번호 땄어요? 무슨 번호부터? 형이 우리 미연이 번호? 번호부터 땄어야지, 아까! 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 광어 먹기로 했는데, 지금! 나 밤에 져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까인 거 아니야, 그냥! 네가 거기서 광어 짜내야 된다고 나보고 무슨 XX한테 멘트를 하고 있어! 무슨 눈이 여기, 뭘 정을 밟은다고 해! 여기 있었어! 뭘, 여기 여기 봐! 아, 진짜! 아, 짠! 아니, 이거 에어팟... 야, 이 차마자고, 나 눈 보면서! 아, 씨! 오늘 같이 있어야 돼! 그랬어, 나한테! 아, 여기 앉아봐! 아, 이 새끼 진짜! 아니, 에어팟 어떻게 할 거냐고, 에어팟 가져갔다고! 아... 아, 씨! 들리세요? 들려요? 긴장하겠네, 아, 이거 다 성공했는데! 너 땜에 져줬잖아! 그러니까, 싯불 제대로 하라고! 이상한 멘트 좀 하지 말고! 노량진 XXX를... 왜 나, 여기 생선을 만들어! 너한테 양보했잖아! 아, 진짜 나한테 다 넘어왔었는데, 아... 아, 진짜 씨... 아, 아연이한테 전화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아, 씨... 아, 그만 좀 하라고! 아, 씨... 또 아연 씨, 응? 아, 저 아연이 밖에 없어요, 형님! 저분도 참... 아니, 다시! 아, 다 넘어왔는데 진짜... 제가 허니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만약에 친구랑 헌팅하러 가잖아! 이렇게 하면 저지는 거야!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봤잖아, 공격하는 거! 미연이 나한테 넘어왔다!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해서 마셨잖아, 이미! 끝난 거라고! 네, 제가 보고 있었는데... 두 분 다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 같은데... 존나 무례하네! 피디새끼야! 아, 왜 또 술을 그렇게 드세요? 뭐, 예견된 거 아니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 10시 밥도 안 됐어! 아, 안 끝났어요? 아,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달 씨는... 아, 초반보다... 오늘 너무 꾸몄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너무 꾸몄어요! 원래 머리도 살짝 이거! 아, 이게 좋았는데... 무슨... 거기 가리란 얘기야? 야, 우리의 마음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에요? 두 번을 까였는데? 아우, 그렇죠! 가자!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 가자! 어디요? 아니, 뭐 클럽이나 가가지고... 아, 진짜요? 양념에도 여자 꼬시려고요! 우리의 밤은 이제 시작이야! 가자! 어, 가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